다시 한 번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가졌었고요. 우리 또 설명을 하고 노래를 불러줬었잖아요. 사실 저희 언어가 안정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걸 저희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도 했을 텐데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료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고 그림 속도 있고 추억도 상기면서 좋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시 한 번 만들어가는 걸 보니까 좀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상처받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라플린이 되어있는 화이 라틱의 직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라플린 워크는 이 시간입니다. 슈퍼주니아 M과 MTV에서 띠티라이브의 인체의 한 번에 만나요. 신탁 산업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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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스타올파이크 슈퍼걸 헤이 모더내 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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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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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